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달리기입니다. 중원군은 함께하면 행복한 중원군을 슬로건으로 한 건강달리기 대회를 열었는데요. 대회지만 순위를 가리지 않아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즐겁게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8일 토요일 오전 성남종합운동장은 제17회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중원구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성남종합운동장을 출발해 반환점인 돌마루 지하차도까지 왕복 약 3.8km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대회는 순위를 가리지 않아 참가자들은 자신의 신체 리듬에 맞춰 걷거나 뛰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습니다.